오늘은 봄을 맞으러 안양천에 가고 있어요. 늘어진 가지에 벚꽃 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대극길을 긴급 만드네요. 여기 조금 쭉 걸어가면 도림천역이거든요. 와 가까운 거리 멋진 벚꽃길 기대됩니다. 아 멋져요. 가지가 쫙 드리워지면 되거든요. 아래에서 바라본 전경인데 여기도 경치가 끝내주거든요. 안양천에 휴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.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 벚꽃 안쓰기로 했어요. 다 귀하신 분들이잖아요. 참새들이 뿌리지어 놓습니다. 색깔이 같아서 잘 안보여요. 나무하고 우리 새끼들이 각자 자유롭게 나오고 있네요. 사람도 이렇게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. 어미와 새끼 참 평화롭네요. 겨울을 이겨내고 돋아낸 땡이입니다. 대단하죠? 이게 좀 더 크네요. 도시 가까운 데는 중금석이 많아서 사람이 못 먹는답니다. 고쪽 동을 잇는 진검다리에요. 참 정감이 갑니다. 어려서 진검다리 많이 건넜잖아요. 여기가 좀 유명한 고쪽 동 경기장입니다. 한 번도 안 가봐서요. 겉모습만 맨날 봅니다. 어린이들이 안양천에 흙을 밀어넣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. 흙만지가 많이 나서 애들이 눈치를 보면서 보네요. 봄을 기다리고 있는 대단지 장미밭입니다. 작년에도 굉장했거든요. 안양천 벚꽃길 유명하죠. 안녕.